저 잠깐 뒤로 따라오고 가요 잠시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김정일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주세요 성윤아 당근님 X 됐어 성윤아 정리를 쳐 봐 이거 성윤아 왼쪽으로 들어가봐 성윤아 X 됐어 지금 진짜인 줄 몰랐어 야 이거 어떡하냐? 야 파키상 걸고 있는데 어떡해 이거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사년이예요 근데 여기서 무효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찍었다고 자 그럼 이제 문제마저 나가도록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분포들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버튼이 채택고요 수상부님